그 비밀의 키를 쥔 김은달인을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찾아간 곳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작은 레스토랑.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가게 앞은 줄을 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참을 기다려 얻은 착석의 기쁨. 주문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건 최고의 맛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싱싱한 샐러드와 육즙 풍부한 스테이크. 거기에 샌프란시스코 스타일로 만든 라자니아까지. 요즘 가장 핫한 맛집답게 어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합니다. 그러나 오픈 전부터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가 아직 남았죠. 바로 잠봉 베르 파스타랍니다. 프랑스어로 잠봉은 얇게 점인 햄, 베르는 버터를 뜻하는데요. 꾸덕한 질감의 버터 소스에 얇게 점인 햄을 올려 갖가지 토핑을 더하면 완성입니다. 명품 리미티드 에디션 뺨치는 인기를 누리는 만큼 먹기 전 인정 샷은 필수죠. 냄새가 대박이다. 버터 완전 가득. 여기 크림 같으면 저도 크림 같지 않고 괜찮은 느낌을 타셔도 돼요. 딱 한 접시이면 지금까지 먹어왔던 수많은 파스타를 잊게 만드는 마성의 매력을 지녔다는데요. 맛의 깊이와 풍미가 압도적으로 탁월한 덕분입니다. 에이콘의 맛은 파스타를 다 찍고 있습니다. 저는 샌프리스스코에서의 바이브가 너무 좋고 엄마가 집에서 파스타를 만들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아요. 장면은 진짜 맛있어요.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되게 다른 점이 스모크 향이 엄청 진하지도 않고 비덕분과는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나더라고요. 모두가 극찬하는 맛의 비밀 그 중심에는 잠봉이라 불리는 햄이 존재합니다 이곳의 잠봉은 기성품을 쓰지 않고 달인이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이 특징인데요 봉들여 만드는 만큼 남들은 흉내낼 수 없는 맛을 지니고 있는 거겠죠